새끼 줄 알아봐 새끼줄 알아봐 새끼줄 알아봐 새끼줄 알아봐 새끼줄 알아봐 아이들 잘 놀죠 예 엄청 순해요 Lindsey 애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요 요 우리 연세는 워낙 이제 제가 처음부터 입양을 시켜서 키우던 14년 된 아이구요 그리고 나머지 세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제가 구조한 아이들이 거든요 실은 제가 심바하우스라는 그 시골집에서 좀 유기견들을 구조해서 많은 봉사자들하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2년 전에 할아버지가 놓고 와가지고 심바하우스에 놓고 버리고 가셨고 올망이 똘망이라는 두 아이는 작년 7월에 비 엄청 오는 날 그 낚시 그물에 완전히 이렇게 막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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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